첫번째 무대를 만나볼텐데요 첫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올리스트 정말 이곳 양경 대단해요 이탈리아 제26회 노르치아 국제음악 페스티벌까지 참여하시고 KBS, MBC 각종 방송에 정말 많은 방송을 활동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올리스트 서 빛나 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흰찬 박수로 만나뵙습니다 그룹의 음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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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